그럼 한 번 볼까요? 네! 비타민! 비타민! 파이팅! 카메라 센터 밝고 행복하게 오케이 자신 있게 우리의 데뷔곡이다 오케이 잘 맞네 어떻게 보니깐 더 화 시작된 마사일 너는 내 우주에 그리고 있잖아 키바쿠 오버 윙크 반짝 오버 내 맘에 바라나 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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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잘해? 오 잘해 우린 너를 향해 이렇게 해치 것이야 오 오 오 이런 내 맘 왜 몰라 바다 만나고 싶어 어디 있니 너의 세계가 궁금해 같은 순간 다른 공간 같은 꿈을 꾸는 너와 나 오 오 오 오 응답 해줘 어버 오 오 오 응답 해줘 어버 오 오 오 응답 해줘 어버 왜 몰라 만나고 싶어 어디 있니 너의 세계가 궁금해 같은 순간 나 감동받았어 진짜로 저 울컥했어요 그렇죠? 다만 그런 거 아니지? 오지 마세요 노래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진행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무대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몇 달간 고생한 걸 우리가 서로 더 잘 알고 이렇게 무대에 집중할 수 있게 그런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게 이게 저는 걸그룹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마남이가 킬링 파트였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다 응답해줄 오버를 다 했잖아요 근데 다 킬링 파트 같은 거야 다 잘 짜왔어 실력적으로는 1팀이 나왔을지 몰라도 감동을 제일 받은 건 3팀이었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팀 친구들도 이 기운을 느꼈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이 무대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3팀 애들이 정확히 해준 거 같아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